어딨어? 어딨어? 발달타? 응 대박 시작 제일 좋아하는 대박 맛있어 중국 사람들은 원래 미역국 안 먹어요? 메뉴에는 중국 음식이 없는데 잘 없죠 네,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 미끄덕은 안 좋아하던데 너무 좋아해요 한식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ampf 정 base 주재주현 씨 흰자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는데요? 그런 일을 안 먹어요 아니요 백 민간 뱀 뱀 뱀 뱀 нул 뱀 뱀 뱀 뱀 아 근데 이거 밥그릇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그릇 봐봐 저게 그 큰 거 그 약간 냉면 아 사발 우리가 얘기해 사발 집어넣기 에 에 에 에 어 으 으 으 으 으 으 그니까 밥을 본인이 떴는데 너무 많이 뜬 거야 지금 아 뭘 많이 떴다 주게 한 그릇인데 아 너무 떴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를 위해서 1 1키로 이렇게 먹잖아 그럼 1키로가 그대로 살로 나와 아 살 찌른 찌른거 되게 희한한 신체를 갖고 있어요 먹는 모습 보면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저 저도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잔소리도 해야될 것 같고 으 으 으 근데 제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또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잘 맨날 운동해야 되고 하니까 한 시 너머 조하여 음 하트 맛있어 너무 배고파 보인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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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국에 비해 밥이 너무 작으니까 저런 거 다른 걸 더 먹잖아 아니 요새 밥을 안 먹고 짜게 먹으면 더 살쪄 어 저거는 잘못된 거 왜냐 하면 생각합니까 김치랑 엄청 먹네 그냥 밥도 마셔요 그냥 더 살쪄 더 살쪄 그냥 밥을 더 줘 으 으 우윽이 사는냐 시 응 내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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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되게 눈치 보면서 물어봐요. 내가. 이제는 또 사고 있어. 내 티에 종수 나골라. 내 티에 종수 나골라. 나골라. 나다, 나. 자꾸 저러면 더 먹고 싶으시네. 그러니깐요. 네, 네, 네. 네, 네. 단호하다. 내。 내, 내. 내. 내 카톡이 아니에요. 파국어. 내, 내. 내, 내. 내 여자카가 뭐지? 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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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지금? 촬영 들어가면 힘들어서 빠지잖아요. 빈혈이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촬영하다가 방에서 낮잠 잔다고 커튼 이렇게 닫는데 돌아서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. 식탁 요리에 박아가지고 여기가 다 찢어져서. 빈혈 있는 분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. 그러니까 저는 평상시에 이거를 하라는 건데 저렇게 폭식하고 사랑스러워하게 집자를 또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. 영향이 부기는 거니까. 이 민캔저. 이 조지쌤 여권이 요거 세. 어? 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고? 우리 지금 한두에 꿀쥐. 아 그런 룰을. 궤딩. 꿀딩. 무슨 규칙이에요? 하왕. 에휴. 고도 고쿨. 1개월 5,000块钱. 하왕. 5,000이 얼마예요? 100만은 좀 안 돼요. 허통. 아... 비켜 봐. 쉬자 봐. 하지 말라고. 허통. 어... 어... 아. 으으. 어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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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a. 어으. 저게 무슨 계약이 저래. 뭐가 백대용이야. 광고 화장솔. 남자가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 다르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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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. 감사합니다. 너가 제일 좋았어. 감사합니다. 한자로 쓰네. 한자로 쓰지 한글로 쓰겠지. 영어로 쓰든가 공통으로 말이죠. 장 borrowed다. exotic 무기업ãy. 다중ика 없는 기자. 매점 이곳은 5000만 원. 무슨 카드랑 구inas such사. 매일 5000만 원. 매일 5000만 원. Team 30% Mia. はい. 5000만 원. 아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은혜에서 도 Evangelium 하늘을 다 사로잡고 그치고 너도 너무 주워 과연 제게 전 책임이 안 돼요 네 하코베 mein 드라마에 되어 근데 정말 실생활이 있어요 아 하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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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물이 못 된다. 부심 부심. 부심 부심 부심. 제때야 그 부심. 나 뭐 그런 짓인가 봐. 남편 남편한테 좀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러는 거지. 그것도 못하면 내가 너랑 결혼이 안 했어. 저거 저거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? 보험? 보험은 내가 들어줄게. 보험? 보험은 들어주고. 남편 착하다. 한 달 용돈 5천 원 주는 거 하고 보험 추가됐고. 그거면 됐고. 승질 내지 않는 거는 나는 못 지키니까 이거는. 싼디야. 아 또 흰자 보인다. 눈이 무서워요. 아유. 귀싸면서 미리네. 동국 미녀예요? 저, 저거 제일 중요. 태광 아빠 씨. 와. 나 어제라면 여자 편 들고 싶은데. 의욕하면 불쌍하다. 우리 효광 씨가 그래도 인생이 나로 생각하는 건데. 술. 술. 여기 술잔. 또 술잔. 미쳤어? 근데 이제 저거 다 못해. 어차피 한 달 용돈이 80이라며. 약간 중간중간에 돈을 좀 빼돌리더라고요. 짜떼기가 있었어? 네. 몇 번 빌렸어요, 저는. 대박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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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 가게. 네. 돈을 비교할까 이건 돈을 비교할까 있는 사람을 상관합니다 얘기할까 사람의 책을 시장할까 성략할까 사실 보다 싼 거 싼 거 쓰 거 쓰 거 봐, 이거 신치 이거 쓰 거 쓰 거 봐, 이거 신치 이거 귀여워 다섯 번째 두일의 여정 전화를 했는데 촬영 외 시간에 전화를 안 받을 경우 한 번의 용돈 100원씩 삭감한다 100원씩 삭감한다 에이 이 암반이 진짜 전화 아니다 이것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잠깐 이제 수덕해 봐, 수덕해 봐, 진짜 그게 아니라 저희는 완전 장거리 연애를 한 데다가 한 달, 두 달씩 못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안 받으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, 저한테는 근데 한 번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일부러 안 받은 건 아닐 거 아니야? 그렇죠 일 때문에 밖에 나왔는데 소리를 못 들었다든가 누구랑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건 다 이해하고 저는 지금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다 안단 말, 지금 자고 있고 다 아는데 그때 제가 전화했을 때 안 받은 자니까 그거 금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잠이 들었어도 소리를 내 전화는 받아라 내 전화는 받아라 내 전화는 받아라 그래서 자연 씨는 우리 오효강 씨가 전화했을 때 다 받나요? 이 양반 안 받을 거 이건 아니잖아요 용돈 깎기 위한 수단 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촬영을 가면 한 번 가면 몇 달씩 간다며 근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다? 부인 입장에서 불안할 수 있죠 아니 언니 언니 일부러 저 편 안 들어주는데 저도 인정해요 아니 아이씨 아이씨 언니 괜찮아 저도 옛날에 연애할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중국에 뭐 한대명은 아니었겠죠 중국에 있을 때는 저한테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에서 오는 이 전화 한 통이 연결이 안 되는 게 저한테 좀 많이 크게 오니까 제가 그것만 하나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인지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짜증을 내도 그거는 좀 받아달라고 이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중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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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 한국에서 중국 한국에서 중국 제일 쉬워다 왜 이렇게 말해 제일 쉬워다 오케이 저 오케이 합니까? stor Tell Kiss 저게 안 지킬 거니까 저 사람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Mrs. Brave 그래서 뭐? 웬일은 이런 거 다 안 지키면 다 돼 점점 남편이 쪼그라드는 것 같지 않아요, 점점이? 남편이... 사인해 주는 거야? 야, 저 양반 착한 사람이네! 속격 진짜 좋다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저 지금 오른손수인데 원래 왼손잡이입니다 나중에 출장을 부인해 네, 원래 왼손잡이야 볼 수 있지 않아? 맞아, 이리 와 간식이야 에휴, 저 메시아 나 좀 환관심 제가 세상에 믿을 놈 한 사람 없다고 그랬어 아이고..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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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